와우! 진짜 좋은데 진짜. 진짜 좋은데 진짜. 진짜 좋은데 진짜. 진짜로요? 뭐 어떻게. 전형적인 이게 이제 3대선이 굵직한 게. 오래 살고. 재물원도 좋고. 재물원이 좋다고요? 재물원이 좋다고요? 재물원도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데 이거. 진짜로요? 155, 160.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심자 손금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손금 보시는 분은 다 똑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그렇죠. 이건 뭐. 검증해도 됩니다. 손금은 좋구나. 100억 손금이에요 이거. 100억 손금이에요? 진짜로? 예. 나도 잘 보여야 하란 말이야. 빨리 물 끌어. 물 끌어잖아 지금. 진짜 뭐 있나봐. 오른손잡이 맞죠? 네. 와 이게 뭐 있나보다. 예술가 손이고. 이거는 뭐 타고난 손금이에요. 아 그래요? 초년에는 약간 좀 방황했을 것 같은데. 대학로에서. 그렇지. 고생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30 넘어서부터. 40까지. 진짜로. 예. 저도 이제 한번 봐주세요. 근데 저는. 제 느낌에. 관상은 좋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관상 엄청 좋죠. 네. 관상이 좋은 게 어느 정도로 좋아요? 대통령까지 갈 관상이 아니면. 동네에서 유지 좀. 동네 유지는 훨씬 넘어섰고. 그렇다고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장관까지는 갈 정도. 아 그 정도. 연예계 장관. 오오오오. 그 정도는 되죠. 오오오. 오오오. 그렇지. 그 정도는 되죠. 아 진짜로요? 관상이. 손금만 볼까요? 살짝 힘 빼시고. 힘 빼. 힘 주지 마라. 아 생명선 좋고. 노후에는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앞으로 좀. 개선하시면 되고. 화지정맥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또. 아주 전형적인 예술가 손. 아래로 쳐지면. 예술. 손재주가 좋고. 예술장 감각이 있고. 그런 거고. 위로 올라가면. 투자 성향이. 투기 성향. 산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아 그래요? 감정선도 부드럽게. 쫙 올라가고. 이런 양반은. 겉보기만. 이 양반이 뭐. 건달처럼 보여도. 마음은. 초등학생이야. 맞아요 맞아요. 초등학생이에요. 호랑이. 이렇게 손끝이 뼈져가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예술가들. 여복은 없죠. 여복. 여복은. 액션. 손. 금. 그 뭐 손금이 좋아해도 관상이 훨씬 더. 저는. 관상이 훨씬 더. 관상이 훨씬 좋죠. 관상은 뭐. 500억짜리. 100억짜리. 야 600억이네 그러면 토탈. 아이 그러면 아니. 딴 건 다 필요 없고. 광채 형.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 분은. 결혼이 문제가 아닌데. 그 한 어떤 분이랑 나 궁금해 어떤 분이랑 결혼할 것 같아요 봐봐요 예 진짜로 그런데 애인은 뭐 없어요? 없어 없어 사귄은 여성이라보다 엄마 맞아야 돼 야 이거 뭐 생명선 좋고 와우 원숭이 손금 아 오래간다 이거 좋고 이분은 요게 참 올라와가지고 이제부터 하는 일은 예 완전히 대박이야 대박 아니 그니까 잘 보여라 아니 결혼은 어떤 분이랑 한다고 사귄은 예 이분은 결혼은 이제 손금의 여자 운이 되게 좋아요 진짜로 진짜요? 그냥 한마디로 어 여자 덕에 먹고 산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이다 단점이 연상이 연상이요? 나이가 지금 연상이요? 나이가 지금 나이가 몇 이지? 네 친구들은 43세 난 42세 43세 연상이면 한 몇 만이 연상이에요? 이 상태로 봐서는 한 5만 원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자녀복도 있는 거 봐서 애가 날리죠 와 자녀복이 아니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아니 그래서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그렇지 좋아요 구독 도와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